한글자막 by 한효정 내부 대신 자식이다 아마 죽인 다음 이리로 옮겼을텐데 의생양반 바퀴자국입니다 외발수레로 여기까지 옮겼나 봅니다 망원경이네 내 한번 흉내내 보았지 이번엔 무슨 일로 날 부르셨나 살인사건 맞았습니다 이게요 그 모루이네라는 건데요 아편이나 진비 없는 거거든요 그 양반이 그거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았는 양반인데요 나 아흘 전에 마지막으로 왔다 가고서는 그 뒤로도 하나 못 봤어 이게 경무국장 입속에 있었거든요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이런 화려한 문양의 옷을 입을 남자는 두 눈치 사용된 흉기 말인데요 양날칼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이야 하나만 더 자백해주면 안되나? 왜 그래요? 당신이 잘 안했잖아요 당신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네 뭐라는 게 뭐예요? 3일 진범을 구경시켜줄게 그때까지 괜히 엉뚱한 놈 죽이지 마라 무슨 짓을 한 거야? 무슨 개수작이야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함이지 타임 타임 꺄